여러분들의 매력을 볼 시간인데요. 지난주 현단비 괜찮았나요? 이슈 됐죠. 검색어 막 뜨고 몰라요? 그걸 지휘부로 얘기하네요. 검색어. 지휘부라니. 이나이. 공포티. 지휘부지휘부 맞죠 뭐. 먼저 하겠습니다. 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화 대화하기? 보는 겁니까? 아 그거 봐야 돼. 드디어 나옵니다. 가자. 이 날씨에. 몸 다 불어. 이 날씨에 개를 너무 깎아놨는데. 대화가 되면 불어. 왜? 오오오오. 맞죠? 주위들 뭐라 그래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게 대화야? 네. 가략고 만개줄 뭐. 언제든 안 돼요. 언제든 안 돼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매력이야? 야 대화들이 뭐라고 대화지 해.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만 남겨줘. 소리치겠지 마. 제가 여자계는 또 전문입니다. 쟤. 안녕. 펀더. 놀라 그래요. 초딩 상대 안에서. 예. 이제부터 이장화 씨의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화 씨의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대답.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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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예. 예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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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조용히 줘. 하고 괜찮으세요. 중민 체조야! 이 정도예요 우리 혜연 양 장기 볼까요?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윈니 유스턴의 윈니 유스턴 너무 낮은데요 우빈 너무 낮 남자 키로 정확한 원키로 안될까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희연 양 거기 있죠? 고분을 하시면 돼요 원키로 자는 한 여자라 세현 씨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가수잖아요 자 자는 한 자는 한 자는 한 자는 한 정말 창피하다 내 스타일인데 우리 다 스타일이야 지현윤 하 야! 어? 약간 우리 정화 양 필리 나는데? 오! 오! 이여! 오!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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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ào! 거북이라든 дух이요 하 박수 나 bard rise 자 다음 이분의 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묘기도 되겠습니다 팔굽수색을 하는데 보통 발을 대고 하잖아요 발을 대지 않고 팔만으로 몸을 버틴 상태에서 어? 말도 안 돼! 어머 정말? 쭈니가 잘하죠? 아 우리 쭈니 형 잘하나봐요? 쭈니 형이랑 비슷해요 쭈니 형 보고싶다 쭈니 형 보고있는 거 어머 이거 잘해요 우리 laat Neon 텅이 person 터닝 대체 텅이 person 진짜 어머 которой 못 meets 진짜 운동하는 모습 같다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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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좋겠다 좋겠다 2, 3 1, 2, 3, 4 아니 진짜 잘하시는 게 뭐냐면 저성치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왔어 왔어 자 이번에 우리 문센스 친구분 우리 남훈씨 자 지금 앞에 좀 쎘죠? 쎄다면 쎄고 약하다면 약한 거죠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약간의 밴드로 했어요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정국 정국 친구잖아 정국 친구잖아 노래를 트럭 버전으로 준비해 1, 2, 3 스친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한 감사를 드리면서 토요일 밤 선담비의 노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1, 2 너리는 아픔에 찢겨진 가슴에 덕는 내 마음메 넌 이젠 어떻게 살아 머리를 아픔에 찢겨진 가슴에 덕는 내 마음메 한없이 슬퍼지는 오늘 토요일 밤에 5시 15분 토요일 밤에 5시 15분 함께 보자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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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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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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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렸어 오베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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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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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자 슬친소 슬친소 야 브라보 브라보 네 마술인가요? 보시면 아니다 아 뭐예요 이게? 농구 골대 네 콩을 잘 넣습니다 이걸로? 이거 조그마한 거예요 다? 네 이거 왜 하는 거야? 매력받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봐 깬게 눌렀어 되게 진지하다 이거 긴장감 있다 이거 자 과연 과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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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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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로션 numerator 로션 안pción . , 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야, 대답하려. 어? 계속. 져! pork chop! 자, 에반 친구가 뭘 할지가. gasm리까지 다시 세팅하는데요. 네, 주먹을게요. 야, 우리 에반 씨. 저희 친구가 합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격파수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야, 또 이렇게 강한 남자 좋아하거든,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수박은 이 정도 깨준다.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눈 아프겠는데, 어머, 어떡해. 이 아픈 건 둘째 치고 창피한 건 어떡해. 자, 가요. 격파! 자, 스왓, 스왓, 스왓! 시작! 시작! 잠시만요. 호박은 안 돼. 호박은 좀 힘들걸? 늙은 호박은 더 딱딱한데, 이거. 그러니까, 어머. 이걸 진짜, 급한다고요? 두 판 더워요? 두 판 더워요? 두 판 더워요? 우와! 우와! 저 이거 반대편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어? 반대편 도전하실래요? 여기로 깨둬봐. 여기로 깨둬봐. 어, 세프님. 나 다칠 것 같아. 어우, 나 죽을 것 같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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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원 파이팅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아 아름 근데 에반씨 이렇게 안고 이렇게 큰 포즈는 뭐예요? 잠깐만요 친구 하나 뭐 이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2대2 아니야 지금 느낌이 그런데 아니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 제가 제가 희연씨로 생각했다는게 아니라 놔요 오우야 처음이에요 지금 구선자가 지금 핀갑을 하지 아프지 아프지 아니 이거 뭐야 정신줄 정신줄 놨는데 요즘 에반이 웃기네요 갑자기 응그룹 기태요 이거 생각하나봐요 에디에스친구봐 인중씨 아 인중씨도 기대돼 여러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배우니까 연기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 중에서도 그냥 평범한 연기 말고 뭔가 정말 연기력이 필요한 연기 눈물 연기? 죽는 연기 총 맞아 죽는 건 기본으로 보여드리고 배고파서 죽는 건 배고파서 죽는 건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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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봉사 봉사 아우 세게 부을 것 같은데 레디 액션 오우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우리 부모의 원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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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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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죽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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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개그인데 아 반복 개그인데 아 대금회는 아니네요 연기 시작 총각은 할게요 레디 액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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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아 아아 아 다 뒤지르면 안 되는게 모르겠어 팔팔팔팔 쏘지마 아아 쏘지마 아아 잘했어 자 다음 정말 이제 우리 인준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장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럼을 쳤으니까 아 드럼 드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달가라 달가라 오오 오오 델 으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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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안 씨도 잘했어, 김인종! 빵! 아아아아아아아! 주인공 분들이 이제 주선자분이 오죠 와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운동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못 받은 남자 두 분은 남남 커플이 됩니다 준비 출발 3, 2, 1 선택하세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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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플이에요? 왔어 맨 자 이제 가면 벗겨주는 시간 가니까 이분이 가면 정아 씨가 우리 영양 씨 가면 벗겨주시고 눈빛 서로 교환하셔야 돼요 눈빛 교환 눈빛 한 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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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치구 정영양 직업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인 유학생 특징 제대한 지 3주 된 따끈따끈한 진짜 사나이 눈빛 교환 하셔야 됩니다 잘 어울린다 뒤에를 풀어야 돼요 뒤에 끈을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살갗 다 찢었네요 왠지 심챙이가 심 못하다가 눈뜨게 하는 느낌 눈빛 교환이에요? 자 남은 씨 눈빛 교환 이야 자 남은 씨 눈빛 교환 이야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멋있다 귀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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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윤 친구 허남훈 직업 뮤직비디오 감독 특징 빈자 커부기를 닮은 재친만점 유캔 훈남 자 이제 남남 커플이죠 잘 어울린다 두 분 미스 미스랑 미스 리스 나이스 만났는데 자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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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머린데 아 그거 머린데 아 그거 머린데 아 그거 머린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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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친구 박재민 직업 보디빌더 겸 비보이로 활약하고 있는 서울대생 특징 윌 스미슨을 담은 인간 터미네이터 대니안 친구 김윤주 직업 인디밴드 드러머 특징 흑염소를 담은 전주 출신의 100% 토종 한국인